거기 잠깐! 알고 계셨나요? 대전지역 전문대중 세무회계과는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밖에 없다는 것을요. 그렇다면 우리 함께 세무회계과에 대해 알아보아요. 첫째, 세무회계과에 입학하려면 꼭 회계를 배워야 할까요? 그렇지 않아요. 회계 관련 지식이 없어도 세무회계과에 입학할 수 있답니다. 둘째, 세무회계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? 본 학과에서는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회계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셋째, 세무회계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? 세무회계과에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NCS 기반의 회계교육을 배우는 회계분야, 법인세, 소득세 및 각종 조세 등에 대해 배우는 세무분야, 기업재무, 투자분석 및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해 배우는 재무분야, 마지막으로 학습된 전공을 산업체의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실습까지, 크게 네 분야의 전공과정으로 구성됩니다. 넷째, 세무회계과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? 많은 자격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인회계사, 공인세무사, ERP, 전산세무, 전산회계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.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대전지역 세무회계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더욱 넓어진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. 주요 취업처로는 금융기관, 기업, 세무회계사무소 등 사회 전 분야이며, 세무사 등의 전문직업 또는 세무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에도 기회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무회계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다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세무회계과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나요? 그렇다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나요. 안녕! 대전과학기술대학교